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일론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세대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르침이냐 자기를 가르침이냐 타인을 가르침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보금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대 찬양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흐르지 않고 성공도 하지만 속에 매이지 않는 오직 정변의 중간으로 우리 마리아님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그리아님 고향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사주 속에서 해가 없는 시민의 아픔으로 가리고 종가에 숨진 문제를 지휘하는 세상에 위로한 사람 나님의 손아치는 그 사람 나는 하나님의 영예 강북된 사람이야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면 간 사람 나는 하나님의 영예 강북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영예 강북된 사람 예수도 죽음치 않도 미련이지만 미련으로 살지 않는 나의 불신아를 지우고 우리 마리아이 미련으로 영사하고 말씀이 뿐이 아닌 원약으로 성지되는 강도자의 상속에서 하나님의 통증가를 내어주사 우리의 피로 새우신 명에 사랑하는 세상에 위로한 사람 하나님의 손하심을 내어주사 너는 하나님의 명에 우리의 강동된 사랑이오 오직 예수도 죽음으로 오직 예수도 죽음으로 오직 예수도 죽음으로 오직 예수도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나의 불신아를 지우고 영원히 영원히 오직 예수도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삼칠나라를 붙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오직 예수로 충분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삼칠나라를 살리는 한 사람으로 그 축복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제목이 이 삼칠나라를 살리는 한 사람입니다. 작년에 제7회 하나 성교대회를 이때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제가 성교대회를 진행하면서 아마 처음이오 또 마지막이 될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이렇게 줌으로 연결해서 성교대회를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성교사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시간대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우리 성교사님들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는 아마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인도를 받게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은약 붙잡게 될 때에 그게 237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2, 3, 7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가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8의 하나 성교대회는 버려진 곳을 향하여입니다. 우리 제8의 하나 성교대회는 버려진 곳을 향하여입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서론에서 좀 길게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성교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노예가 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진 사건입니다. 사실 요셉이 살던 시대에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요셉의 가족들이 노예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결국 에급의 고센 땅에 들어가게 되죠. 요셉의 가족들이 그 에급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대접받고, 존경받고, 대우받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급 백성들에게 고마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에게 자기 가족 살 수, 거쳐할 수 있는 땅을 좀 부탁했을 때 바로 왕이 흔케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사실 에급 사람들이 요셉에게 주여할 정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9장에 보면 요셉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죠. 그를 위해서 요셉이 바로 왕에게 가서 아버지 장례 지낼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왕이 기쁘게 허락을 하고요. 성경 50장 7절에 보면 에급의 모든 원로들도, 바로 궁의 모든 원로들도 전부 다 함께 참여하도록 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경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에급 민족에게 시기를 받게 되고요. 다시 노예로 전략해서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급의 노예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통치하고 있을 때는 전세계적인 부름이 대상이었습니다. 사실 세계를 살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백성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처참하게 왕이 두 눈뽑 피우고요 손과 발에 세고랑을 차고 끌려가는 비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그리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스루 바벨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게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스루 바벨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역사 속에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00년 만에 또 헬라와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불신자 앞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후대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요. 성전이 짓밟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지도록 그냥 놔두시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귀엽고 살리시고요. 그리고 이기고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삼칠 복음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미션입니다. 이 삼칠 복음하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요. 치유하시고요. nos sanó primero. 축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칠 복음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겠다라는 절대적인 이유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삼칠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지를 말씀하고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증복하고 다시 이란 말씀이었습니다. 그 은약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갱신시켰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3절에 보면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 당시에 열방은 빈 곳이고 버려진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열방이 빈 곳과 버려진 곳이 복을 받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모 28장 18절에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삼으라 말씀했고요. 마태모 28, 18, 20 2, 3, 7입니다. 마태모 26장 15절에 20절에 만민에게 와서 복음 전하라 했습니다. 2, 3, 7입니다. 4, 2,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뤄낸에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2, 3, 7입니다. 2, 3, 7이면서 버려진 곳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모든 족속, 만민, 땅 끝까지 사실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버려진 곳이고 빈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만민으로 땅 끝까지 이뤄러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el Señor mismo dijo ante todas las naciones ante todo el pueblo y hasta lo último de la tierra.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부분들이죠. esto es algo que antes no podían entender. 이 사실을 믿고 no 붙잡은 사람들은 이 축복의 역사들을 사실적으로 믿습니다. los que se aferraron a esta realidad es que Dios bendijo a esa persona.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2, 3, 7 빈 곳 버려진 곳 이 사실을 붙잡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는 여러분 상관없는 것입니다. si no nos aferramos a las cosas para salvar a sus lugares vacíos y abandonados no es nada para nosotros 2, 3, 7 과 함께 빈 곳 과 버려진 곳 이 나와 맞아야 돼요. es que tiene que concordar esos lugares vacíos y abandonados. 우리 산업인들 산업 여러분 2, 3, 7 과 맞아야 되는 거고요. es que su negocio y empresa tiene que concordar con esto 우리 모든 remnant들 하고하는 그 이유가 2, 3, 7 과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y todos los remanentes de sus estudios tienen que concordar con esto también. y también podemos decir 아니 어떻게 내가 2, 3, 7 할 수 있습니까? ¿Cómo es que voy a llegar a 237 naciones? 어떻게 2, 3, 7 5,000 종족 을 살릴 수 있습니까? ¿Cómo podré salvar a 5,000 tribus en la 237? 그것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con el poder del trono que transciende tiempo y espacio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약인 237과 빈 곳 버려진 곳 의 은약 을 붙잡게 되면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시공간을 초래해서 237의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cuando nos aferramos este pacto este poder del trono celeste que transciende tiempo y espacio alumbrará como luz a la 237 보좌에서 나오는 능력 그게 버려진 곳 을 살립니다. 보좌에서 나오는 능력 그것이 바로 빈 곳 살리는 것입니다. 각기 흩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기도가 함께 보좌에 상달되어집니다. 게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나오죠. 이 상달된 기도가 응답으로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천지가 계획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상달되어집니다. 이 상달되어집니다. 이 상달되어집니다. 이 상달되어지는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추월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달마다 우리 성교 현장을 놓고 각 나라 팀이 모입니다. 함께 성교 현장에 대한 소식들을 나누고 기도 제목들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게 보좌에 상달되고요. 그 보좌로부터 응답들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2, 3, 7일로 연결되어지는데 보좌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빈 곳 버려진 곳이 뭡니까? 어디에서 ese lugar vacío y abandonado? 단순히 사람이 없는 곳이 빈 곳 버려진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절대 해답인 복음이 없는 곳이 빈 곳이고 버려진 곳입니다. 문제와 고통은 있는데 답이 없는 현장이 빈 곳이고 또 버려진 곳입니다. hay problema hay sufrimiento pero no 답이 없으니까 가면 점점 흙함에 덮이게 되고 죽어가는 것이죠. 문제는 그곳에 진정한 그곳에 진정한 답을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빈 곳 버려진 곳은 흙함에 덮인 현장입니다. 그래서 ese lugar vacío y abandonado está atrapado por las 진영 답을 줄 전도자가 없는 곳이 빈 곳이고 버려진 곳입니다. y ese lugar donde el evangelista no está dando la respuesta 오늘 우리 이브 때 게해 영상으로 나오는 영상의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어요. y hay un video en la apertura del mensaje 거기에 우리 박래희 목사님이 narration으로 현장에 대한 소개를 했어요. 지금 이 땅에 36억 이라는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casi 36 millones no han escuchado el evangelio 그게 5천 종족 에 해당하는 겁니다. 36억 이민은 이 땅의 인구의 40% 넘습니다. 거의 40% de la população entera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빈 곳으로 버려진 곳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nunca han escuchado el evangelio y viven en ese lugar abandonado y vacío. 전 세계 주로 성교 40 만 명 파송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 곳 버려진 곳 을 들어가는 성교사는 3% 밖에 안 돼요. 그 빈 곳 버려진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메시지를 하셨을 때는 그 현장 들이 빈 곳이었습니다.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가자 했어요. 만민에게 가라 했습니다. 땅국까지 가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죠.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다 죽어 갔어요. 빈 곳이었어요. 버려진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복음으로 답을 줄 한 사람이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을 세우신 것이죠. 그 사람 이 모세입니다. 그런 말 이스라엘의 모든 흐름 과 애국의 모든 흐름이 달라졌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필립 평신도 습니다. 사마리의 성에 대하서 복음을 정했어. 사도인의 8장 4절에서 8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8절 4절 8 역사 속에 사마리아는 이미 오래되어서 복음이 정거된 지 오래되어서 온갖 영적 문제가 다 드러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립이 들어와서 복음을 정했어. 영적 문제 해결되었어. 그 성에 큰 기쁨 믿더라 믿더라 이 현장 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변경이 바뀌었어요. 오늘 사도인의 8장 26절 40절 고국 공무원인 에디오피아 국왕의 네시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요한 강당의 국고를 맡은 네시 가 복음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나라의 고국 공문 이었습니다. 예배드리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러나 답을 읽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사야 신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술을 하고 필립이 답을 주게 되죠. 엘리드 현장도 빈 곳이고 버려진 곳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답이 필요한 현장이에요. 그리스도만 말하면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 말할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 3, 7 의 빈 곳 버려진 곳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가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실 제가 에디오피아를 가봤어요. 그들의 자부심이 대단해요. 왜냐 사도행전 8장 이때 자기들이 복음 받았다는 그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런데 지금도 비어있고 버려진 현장이에요. 처음 복음 받았으면 뭡니까? 왜요? 왜요? 이 현장 자체가 흙간 가운데 버려진 곳으로 빈 곳으로 바뀌어져 있어. 그래서 아예 복음 안 들으려 해요. 처음 복음 받았으면 그 자부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현장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눈을 열어보십시오. 민린 bien ahora. 빈 곳이요 버려진 곳입니다. es vacío y abandonado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dónde está el interés de Dios? está en la 237 vacío abandonado 이 하나님의 관심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세요. es que teniendo el interés Dios dará respuesta. 이 하나님의 관심이 이 삼칠 빈 곳 버려진 곳에 관심을 가지고 언약 붙잡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눈을 열어주십니다. cuando nos aferramos al pacto en esta parte Dios abre tres ojos para nosotros. cuál es el primer ojo que Dios nos abre. abrimos los ojos donde están los ojos de Jehová fijos. ¿dónde está el segundo parte? abrimos los ojos donde vemos la respuesta donde están reunidas. ¿y cuál es la tercera parte? se abren los ojos donde los milagros de Jehová están y el bendigo nombre de Cristo que tengan estos ojos no es hacer algo es que tengan el deseo de Dios que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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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 donde están fijos los ojos de Dios donde toda la respuesta está reunida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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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de están levantándose el poder y milagros de Dios y Dios te abrirá esos ojos y donde están esos ojos de Dios que están fijos donde está el misionero que tiene el pacto absoluto estamos preparando la siguiente generación de misioneros en nuestra siguiente generación se levantarán pastores y misioneros también hay que comisionarlos con el misionero que es absoluto y ahí están los ojos fijos de Jehová ¿por qué la vida de fe no toma lugar? tenemos que confirmar si estoy tomando ese camino aferrado al pacto absoluto si no tienes agarrado el pacto absoluto ¿cómo Dios te pondrá una persona que tiene aferrado el pacto absoluto? por eso es que siempre estamos en conflictos persecuciones y problemas si están parados con el pacto Dios te da ese encuentro que tiene esa persona al pacto absoluto porque donde están los ojos fijos de el lugar donde el misionero tiene aferrado al pacto absoluto si nos se aferramos al pacto absoluto Dios abre ese encuentro que tiene aferrado el pacto absoluto y toda la respuesta vemos que Dios empieza a darlo y nos damos cuenta mira con José que desde lo que estaban los antepasados aferrar ese pacto él también se aferró y que era esto que que 은 que 은 ese pacto hasta su sueño era y eso se lo aferró él entonces los ojos de Jova era estar fijos ante José y José fue como esclavo pero todo era un itinerario es que no fue como esclavo fue Egipto y no fue la prisión cualquiera sino que donde estaban los generales y funcionarios que nos habla aquí es que todas las cosas que suceden en la persona que tiene pacto absoluto es que Dios lo hace y ustedes tienen que buscar eso todos los encuentros Dios se lo da porque Dios me puso esa persona no es cierto si es que tienes aferrado el pacto absoluto Dios te dará la respuesta a través de ese encuentro miren a Moisés se aferró al pacto de la sangre y se lo dijo a faraón y también los ancianos de Israel le dijo que le dijera y ustedes saben la respuesta que vino después 1 Samuel 3 1 19 pacto absoluto que se aferró esta mujer y esta dio a Samuel y se levantó respuesta de la y hechos 1 1 3 8 vemos la iglesia permite que se aferra al pacto absoluto es que este ojos de Dios no estaba en Jerusalén sino en el aposento alto de Marcos es que hechos 1 14 ten aferrado esa persona es el pacto absoluto Dios tenía fijos ojos en que es el pacto absoluto Cristo reino de Dios solo Espíritu sant cuando nos aferramos este pacto el trono se manifiesta y se trans y la luz de la todos los ojos están en ese pacto absoluto en ese misionero que tiene ese pacto segundo donde están todas las respuestas absolutas de Dios reunidas el misiónero que está en ese absoluto y el líder la que está con la ayuda son que se le le son las personas importantes 절대 은약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성교사 y 그를 뒤에서 돕는 중직자들 que 하나님 숨은 모든 응답 들이 모인 다라는 misionero que tiene ese itinerario de absoluto y el líder la que le da apoyo que le son 모세가 절대 은약을 붙잡고 나가는 걸음이었습니다. 그것을 붙잡는 순간에 이드로와 라흡 같은 기중한 충직자를 붙였습니다. 요수와 같은 기중한 제자를 붙였습니다. 그로말며 가난한 땅을 증복하게 되었습니다. 불레세세 허감 문화를 은약으로 막아야 되겠다는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붙잡은 사람에게 모든 숨은 응답들을 주었어요. 그리고 Hannah와 이세였어요. 그 Hannah와 이세을 통해서 주신 응답은 뭡니까?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불레세세 아예 추돌하지 못하도록 완전 승리한 때가 다윗이었어요. 그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완전 승리한 때가 다윗이었어요. 절대 은약 붙잡고 여정을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들은 사실은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다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생명, 그 가치를 발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모임이었어요. 그 걸음을 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사무엘의 2장 9절의 11절에 15개 나라의 사람들을 붙이셨어요. 그것도 예비된, 준비된 15개 나라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신 겁니다. 사무엘의 11장 19절은 어떻습니까? 핍박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가 안두옥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핍박이 다 나갔는데 그 핍박 통해서도 안두옥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절대 여정을 가는 우리 모든 성교사와 중직자들 이 축복의 역사들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인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렘넌트 후대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생을 걸고 또 그 후대에 통해서 일어날 미래 성교사에 대한 계획들을 가져갑니다. 여기 debemos tomar nuestro interés y levantar la siguiente generación de misioneros. 10명의 6장 4절에서 9절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후에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그에서의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요단도 건너게 하셨습니다. hizo cruzar el Jordán 하나님 여리고도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y derrumbar el Érico 심지어 태양과 달도 멈춰지게 했습니다. y hasta la luz y estrellas, la luna se detuvieron. 다른 말로 하면 지구가 멈춰졌단 말이에요. es que la tierra se detuvo para esto. 이런 어마한 일이 어디에 일어났습니까? y donde sucedió esto? 그런 후대들 통해서 결국은 가난이 정복되어진 것입니다. que a través de la siguiente nación fue conquistada en la tierra de 가난. 이사야 61-22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levántate y resplandece 그럼 모든 내 자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porque toda la generación regresará ante mí está hablando que se restaurarán los remanentes 그래서 돌아왔으면 하느냐 60-22 de Isaías 작은 자가 천을 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el pequeño vendrá a ser mil el menor un pueblo fuerte 4-17,18,19,19 바울이 해당을 파고들었어 1-17,18 Pablo entró a las sinagogas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제대로 본 것이죠 es que veo el interés de Dios correctamente 그로말며 이루어진 일이 로마가 정복되는 일이었습니다 y que pasa es la conquista de Roma con esto 여기에 정복이라는 말은 탈취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la conquista no significa ser liberado de esa conquista 여기서 정복이라는 것은 강제로 뺏어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conquista tampoco significa que el forzado fue quitado 마귀에게 뺏긴 것을 찾아오는 것을 가지고 정복이라고 합니다 traer de vuelta lo que satanas ha quitado es la conquista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흐름 속에 있게 하는 정복의 역사 salvar las personas y de verdad regresar las cosas de Dios 그 다스림과 정복이 이루어지는데 렘넌터들 통해서입니다 y esta conquista fue a través de los remanentes 그래서 우리 렘넌터들을 서미스로 세워야 되고요 우리 렘넌터들을 미래 성교사들로 준비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y prepararlos como futuros misioneros 여러분 교회가 성교 현장에 나가서 제자를 찾는 것 중요합니다 es muy importante que vayamos y busquemos discípulos en el campo de misiones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또한 있어요 pero algo más importante 상황이 되면 우리가 성교 현장에 나가서 제자를 직접 찾아야 되겠죠 claro si hay las circunstancias ir a buscar el discípulo en el campo de misiones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우리 충직자들이 우리 후대들이 영원히 성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회 안에 만드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마음 놓고 2, 3, 7 나라 빈 곳을 파고들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교회 안에 만드는 것입니다 dentro de la iglesia hacer el sistema para que podamos centrar las 5.237 a través de las generaciones 여기 ya están los multiennias en nuestro lugar 그들을 놓치지 말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기적 어디서 일어나느냐 donde los milagros toman lugar 우리 모든 후대들을 미래 성교사로 준비하는 그 일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en ese lugar donde estamos haciendo para levantar la siguiente generación de misioneros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hoy en la tarde les diré 성교의 역사 속 한국 성교를 대표적인 성공한 성교 사례로 un ejemplo de las misiones que ha triunfado en Corea 왜 그런 줄 아세요 porque será 세계 성교 역사 속 한국 성교를 성교 사례로 들어요 es que dicen que Corea es un país que el misión fue triunfado 성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los misioneros entraron y levantaron sermigratologico y levantaron discípulos 또 한국에 성교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 스스로 일어나도록 자리받도록 했어요 y hizo que se puedan tener la independencia 그리고 학교와 병원을 세워서 치유해 나가고요 y también la escuela y los hospitales fueron levantados y todos los misiones que hicieron esto eran los edades 20 전세계 영국과 미국에 성교의 열정을 부여받은 20대를 일어나서 한국 성교를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돌아와서 그 일들을 이루었어요 이래 성교를 이제는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축복을 쏟아 부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모든 성교 현장의 성장 통해서 교회의 성전 렘넌트 렘넌트 기울 수 있는 RUTC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의 다민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의 다민족 가운데 TCK들 가운데 참된 미래 성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현장 나가기 전에 교회 안의 서른계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후대의 영혼이 성교할 수 있는 그 시스템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이 시스템 eterno para salvar las 30 aciones que tenemos que hacer las misiones al final concluyamos la palabra 이 37 나라 빈 곳 버려진 곳 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la conclusión la conclusión de Dios es salvar las 236 naciones lugares vacíos y también abandonados Mateo 24 capítulo 24 14 dice así 여러분 은약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este pacto tienen que creerlo 그분이 성취 시키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방향 맞추고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 방향 맞춘 나 한 사람을 치유해서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방향 맞춘 나 한 사람을 축복해서 세상의 빈 곳 버려진 곳을 살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동일하게 237 빈 곳 버려진 곳에 은약을 붙잡고 이것이 여러분과 상관없다면 여러분 관계없다면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돈 또 벌 수 있어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자랑하는 건강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되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은 사단 심부름하다가 결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는 아무리 부족하고 피팍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우리 237 나라 오천 종족을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nos ha salvado para salvar las 5.000 tribus y 2.000 3.000 lugares vacíos y abandonados 하나님께서 오신 새로운 기도 시작되어지는 그런 축복 이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237 버려진 현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하나 교회 귀한 성교가 되기 주의 없어서 이를 위한 교회 시스텐들이 준비되기 주의 없어서 사랑해 예수 고르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én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의 수고리시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237 나라 살리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인 빈 곳 버려진 곳에 은약을 붙잡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선들위에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한글자막 by 박진희